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테크노밸리 하면 떠오르는 곳이 보통은 판교 떠올리실 텐데 경기 북부지역에도 테크노밸리가 조성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양주 테크노밸리인데요.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이 최근 산업단지 계획 승인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토지 보상에 들어가게 되면 하반기부터는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김호 기자가 관련 소식 취재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을 거울삼아 추진된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최근 산업단지 계획 승인으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경기도와 양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한 이후 2년 만에 거둔 성과입니다. 양주시는 산업단지 계획 승인에 따라 조만간 토지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조성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양주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은 산업단지 계획 승인이 작년 12월 27일자로 고시되었고요. 금년도 상반기 중에 보상 및 조성 공사를 착수하여 2024년도까지 조성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양주테크노밸리는 남방동과 마전동 일대 21만 8천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됩니다. 전체 면적의 47%인 10만 제곱미터가 산업시설 용지로 개발됩니다. 또 산업시설 용지의 31%, 전체 면적의 14%는 지식, 문화와 정보통신 등 첨단 산업 연구개발 부지가 조성됩니다. 이 같은 R&D 인프라를 통해 전통 제조업을 고도화하고 디자인과 IT 융합을 통한 스마트 생활 소비재 산업이 육성될 예정입니다. 현재 양주테크노밸리의 입주 의향을 밝힌 업체는 140여 개에 이릅니다. 앞으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입주 희망 업체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1,104억 원의 사업비는 양주시가 37%인 408억 원을, 나머지 63%는 경기주택공사가 부담합니다. 테크노밸리가 조성되면 1조 8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4,40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4,300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특히 양주역과 GTSC 노선 등 우수한 교통망은 물론 양주역세권과 옥정신도시 등과 인접해 있어 지역발전의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테크노밸리는 양주 중심으로 이치가 아주 좋기 때문에 현재 제조기업과 물류기업들과 MOU도 체계를 했고, 또 입주 의향서도 받고 있습니다. 차지협시 완공을 해서 4차 산업과 첨단 제조 산업, 또 물류 시설을 유치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미래 첨단 도시 성장의 중심을 기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35년 인구 50만의 경기 북부 중심 도시를 꿈꾸는 양주시. 테크노밸리 조성이라는 첫 번째 단추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